오메가트리 너 이건 보통 오메가트리가 아니냐고 딱 병을 자기가 설명해준다고 이렇게 하더니 점점점 노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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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는 어쩔 수가 없어! 노아는 어쩔 수가 없어! 저는 근데 선희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이렇게 막 같이 막 그렇잖아요? 정말 눈치 보냐고 말도 못하고 막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게 괜찮을까? 이 정도잖아요 사실 저도 친한 사람들은 한 번씩 선희를 만나거나 할 때 한 번쯤 첫 얘기를 어떻게 꺼낸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그 남자들의 서툰 표현이 너무 오래도록 되게 따뜻하게 각인이 됐어요 딱 느껴지잖아요 선희야 하고 뒤에는 괜찮지? 이렇지? 저렇지? 붙여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정선희 선! 안 좋은 일 있고 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A형이라 그런지 평범한 척 할 말 3, 4개를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4개잖아요 저는 제가 정선희 씨한테 극복형 A형이거든요 근본은 A형인데 굉장히 투박해 보이려는 계산이 한 7번까지 있는 거 같아요 맞아 아니 근데 제가 사건사고를 좀 겪어봤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센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뭐 혹시 어떤 위로받기 원해? 굉장히 센 거죠 근데 제 경우에는 누가 막 이렇게 위로해준다고 전화하고 뭐 이런 게 이게 불편해요 그때는 자기는 이러지 않으면 제가 서운해할까 봐 뭐 이렇게 좀 꼭 보내는 게 낫겠지 물자라도 보내는 게 낫겠지 뭐 전화라도 하는 게 낫겠지 하는데 사실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혼자서 이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기가 그리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약간 내 마음을 안심하려고 보내는 것도 많아요 내가 이때 서운해한테 연락 안 하면 나도 위로를 동참하고 싶은 얘기 저도 그래요 저조차도 그렇다 그런 게 있어요 내 중심의 생각이라고 나는 내가 너무 모냥 빠지는 사람인 거야 나는 이렇게 막 그럴 때 그랬거든 난 다시는 다른 연예인의 어떤 사건 사고에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어 사람들의 호기심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나는 알았기 때문이야 진실은 그들의 몫이지 막 이러면서 다짐을 했어 근데 좀 살만하니까 계속 클릭을 해 어머 얘 어떡해 그런 거야 내가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근데 사람이라 어쩔 수 없네 인간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나는 아까 나는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 빨리 복귀를 해서 뭐 남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라디오 더군다나 라디오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잖아요 알게 되잖아 자꾸 자기 시간을 똥냥꾼을 먹고 와서 내는 그 많은 시간을 나 같으면 그거 못해요 내 성격에는 죽어도 뭐 일본어 번역을 한다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아마 좌절해서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산에 쓰러져 있거나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박침 다 해요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자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장비아 씨의 한 조 한번 가볼까요? 네 지금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작가님들이 바꾸셨다고 네 저도 바꾸셨다 그럼 원래 뭐예요? 원래 거? 근데 생각하면 원래는 뭐였지? 비슷한 것은 가짜다 아 그거 다들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건 작가가 미는 거 같은데 하지 말래요? 낫술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 맞았네 맞았네 사실 술이 근데 아까 선윤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또 많이 먹거나 좀 너무 우울할 때 마시면은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빠져요 음 저는 우울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자라는 주의이고 맞아 그러니까 술은 즐거울 때 즐거운 사람이랑 만나서 재밌게 마시는 게 좋다라는 주의인데 그 시간대로 따지면 이제 낮이 더 좋다는 거죠 간보다는 왜요? 항상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다가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빛인 것 같아요 빛 빛의 힘 빛이 낮에 문을 탁 열어놓고 이제 밖을 보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은 딱 한잔하고 술이 세포에 탁 삭 약간 퍼진 다음에 딱 보면 아까는 해가 나를 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지나가면서 해를 가리고 뭔가 그 랩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뭔가 조도가 약간 달라져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앞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면 어느새 뉘엿뉘엿 아까는 하얀색이었는데 해가 빨간색이 돼 있고 이제 그게 노을이 지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딱 마시면 그게 이게 내